김종인 미래통합당 매일매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직격탄에 집권 여당이 가능한 은근슬쩍 덮어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일 일요일 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전 충천 그리고 세종 선거 유세 지원 사격입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한마디로 집권 능력이 없는 당이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를 파괴해 왔지만 앞으로도 2년 동안은 나라를 더 망치게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조국을 살릴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냐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물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그의 말폭탄은 주저주려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코로나 선방을 잘했다는 이른바 코로나 선방론을 띄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인구가 한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대만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우한 폐렴의 확진자 수가 329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선방을 한 게 아니죠. 폭망을 한 겁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조국 심판과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연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갖 잡범 수준의 범죄 행위로 이미 정경심이라는 부인이 구속되고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자신도 잡다한 범죄로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으로 그런 구속을 피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를 옹호하는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에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집권 여당의 조국 옹호론 조국 무죄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조국 무죄론을 기정사시로 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를 수사했던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식으로나 양식으로나 양심으로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가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할 것이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불변의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조국 세력들이 포진된 제2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합동작전으로 그들의 수건 사업인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작전을 바로 실행해 옮길 것으로 봅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연초에 3대 악법을 강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도 구속수감시키지 못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총선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지금 당신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아마 국민들을 질타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친문 체력을 향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헛수아비 같은 정당이 경제와 정치를 이렇게 망쳐놓았다. 민주당은 단순 거숙이다. 손을 드는 당이란 이야기입니다. 용기 있는 국회의원 하나도 없다. 그나마 용기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였던 금태섭 씨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원래 좌파들은 그냥 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냥 자기 생각 없이 동물처럼 밀어붙이는 건성과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좌파입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성적 사고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사고의 토대는 동물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집단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좌파들의 특성입니다. 집단적 사고라는 것이 동물적 사고로입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개개인이 자신의 비판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좌파 이퀄은 집단적 사고 좌파 이퀄은 동물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많은 말도 되지 않는 숙청이 자행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만행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의병 이런 것은 그냥 그야말로 집단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몰려다니면서 멀쩡한 양심 있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특정 그룹의 광적인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바탕은 바로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집단적 사고입니다. 이성적 사고는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집단적 사고는 동물적 본능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옳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이다 이야기. 우리 편은 무조건 정이다 이야기. 다른 편은 뭡니까? 다적이다 이야기. 다른 편은 용납할 수 없다 이야기. 다른 편은 청산해야 된다 이야기. 다른 편은 제거해야 된다 이야기. 다른 편은 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인 겁니다. 집단적 사고가 그래서 겁난 겁니다. 다음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지역대표를 뽑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15 총선에서 모든 유권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파멸하고 있는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체제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좌파 독재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식과 양식이 지배할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노예의 길로 달려가는 이 사회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야당의 대표주자인 미래통합당이 절대로 최선의 정당은 아닙니다. 차선의 정당이 아니라고 또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차선이 아니면 삼선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2번 미래통합당을 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대표는 4번 미래한국당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사회주의를 달려가는 이 나라를 노예의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